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올린 영상에서 적심하고 삽목하고 꼬집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문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심을 겨울에 해줘도 되느냐 또 분갈이 같은 경우는 문의해 오신 분은 없는데 분갈이도 겨울에 해줘도 되느냐 이런 말들이 분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갈이 같은 경우는 10도 이하에서 하시면 안되고요 10도 이상에서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갈이를 해주는 장소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실이나 아니면 베란다 아니면 뭐 하원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해주기 때문에 겨울에 불을 떼주거나 아니면 거실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거실에 이렇게 온도를 올리지 않아도 떼지 않아도 항상 20도 이상을 유지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거실 온도가 제가 온도계를 보여드릴게요 온도를 떼지를 않아도 지금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는 거실 온도가 21도를 유지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베란다가 따로 없이 그 베란다를 다 터버렸기 때문에 그 거실 창측에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조금 시원한 곳에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온도가 항상 21도 20도를 유지를 해줘요 거실 온도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해줘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거 호야요 그리고 이거 염자도 다 1월에 해준 거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준 지 며칠 안되죠 베이비핑거 그리고 적심 해줬던 거 염자 이거 11월 말경에 해준 거거든요 염자 지금 여기 꼬집기까지 해준 건데 아주 자글자글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삽목 해준 것도 보여드릴게요 삽목 해준 것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오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좀 최근에 해준 거 이거는 일주일 정도 된 거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된 것도 이것도 지금 뿌리를 지금 내려고 막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거 저기 블루 엘프인데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뿌리가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갈이 해줬던 거 이제 며칠 전에 분갈 해줬던 거 이것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이 물론 이제 다행이를 사랑해서 아 지금도 이렇게 분갈을 해줘도 되나 아니면 적심과 이 꼬지나 산목 이 꼬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심 산목 꼬집기 등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이 꼬지도 보여드릴게요 이 꼬지도 지금 이제 좀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요 고스티 같은 경우는 아주 자구가 자글자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아메치스인데 아메치스는 아직 이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요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조금 늦게 제가 입꼬지를 해 놓은 거고요 요거 요것도 이제 요거 블루 엘프인데 블루 엘프도 지금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잎이 이렇게 예 그리고 염자 같은 경우도 조금 늦게 나오더라구요 여기 지금 뿌리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잎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이게 가거나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좀 낮고 햇볕이 적고 이렇게 통풍을 아무래도 절해주기 때문에 적심이나 삽목이나 잎꽂이 같은 경우를 해줘도 생장이 좀 덜 되는 것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래서 인터넷도 한번 찾아봤어요 파워블루고 님의 적심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오히려 겨울에 적심을 해주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웃자라지 않게 이게 적심이 되니까 또 삽목도 마찬가지로 삽목을 해 놓으면은 저희가 삽목 해 놓고 이런 이유가 너무 웃자라서 삽목을 하는 거잖아요 저기 적심해서 또 아니면 순치기 하거나 가지치기 해서 삽목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웃자라버리면 삽목하거나 적심하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오히려 더디 자라기 때문에 웃자라지 않기 때문에 적심이나 삽목 같은 거를 추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봄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적심이나 삽목이나 입꼬지나 아니면 모든 걸 꼬집기 등을 모든 걸 다 해주셔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심 삽목 입꼬지 꼬집기 등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온도가 낮은 곳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10도 이상에서 하셔야 돼요 네 염려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